운행은 추억과 낭만 찾아 떠나봅시다. 안녕하세요. 아이바이브. 아이바이브. 그렇지. 분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과거 철로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마을.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. 2008년 7월 기차 운행이 중단되었지만 철길이 주는 색다른 풍경이 추억의 거리로 재탄생됐는데요. 안에 뭐가 있어요? 안에? 내년. 번우리가 다 있어요. 유리는? 짜잔. 치료 여행이네, 치료. 질풍루도의 유아사춘기. 유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. 그러다 보니 딸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. 철길 마을에는 다양한 놀이 체험과 먹거리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데요. 우선 유리와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고자 장난감 조공에 나섰는데요. 큰 거 같아요. 얼마예요? 14,500원이요. 혹시 지금 이 분 모르세요? 촬영 없길래 솔직히 몰라요. 근데 배운 것 같기도. 아유, 모르셨다. KBS 40일 기하다면서 김성근. 많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. 어디? 김성근이잖아. 김성근이지, 아빠 김성근이지. 아까도 보셨잖아요. 아까도 못 알아보시고. 아빠, 인기 없죠? 어, 없어. 인기 1도 없어.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? 부모님 몰래 먹던 추억의 간식들.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? 달고나 만들기 도전. 설탕에 녹인 다음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만드는 달달한 과자인데요.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내면 나만의 달고나 완성. 됐어. 아빠의 추억 속 간식을 딸과 함께 만들어봅니다. 가끔 오셨어요, 달고나 판 아저씨가. 처음 쓰고 있는 양은 냄비였나? 그걸 들고 나가서 바꿔 먹었다가 혼쭐이 났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슬퍼지네요. 달달함에 빠진 유리.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야겠죠? 그리고 철계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. 바로 마을 풍경에 걸맞는 옛날 교복을 입은 사람들인데요. 제대로 된 시간여행을 위해 빠질 수 없겠죠? 철계 마을에는 철계 마을 수 없는 flavor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.